안녕하세요. 억척같이 살아온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시세끼 굶을 걱정 없는 나날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워낙에 가난한 집이 많아 고등학교까지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진 건 아마 이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가난한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애를 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남편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그렸던 이상적인 미래를 이뤄내지 못했죠. 저는 평소 즐겨듣던 이 채널에 고되게 살았던 저와 남편의 젊은 시절과 현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앞서 말했듯 제가 어렸을 땐 가난한 집이 많았고 제가 태어난 집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삼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한 딸이었던 전 어릴 때부터 식모처럼 자랐고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고 일만 하며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몰래 가출을 했죠. 더 이상 그 집안에서 한여처럼 살기 싫었거든요. 일을 찾아 서울로 올라온 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당시 일하던 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죠. 남편 또한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장난밖에 모르던 집안의 셋째였는데 시댁은 없는 살림에 장남에게만 모든 걸 퍼주던 집안이었더군요. 난 부모님이 돈 아깝다고 고등학교도 가지 말라는 거 싹싹 빌어서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어. 가진 것도 없는데 가방끈까지 짧으면 나중에 정말로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 시댁은 남편이 번 돈을 오롯이 시댁에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될 게 뻔하자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철저히 자신을 돈줄로만 여기던 시댁과 인연을 끊은 채 저와의 결혼을 선택했죠. 그렇게 우린 양가 부모님 없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가 되었어요. 우린 결혼한 후 연년생인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가 굶을 지언정 애들만은 우리처럼 힘든 시절을 겪지 않게 잘 키우자 여보. 남편과 전 자식들을 위해 굉장히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일을 하며 쉬는 날엔 막노동을 나갔고 저는 애들이 어느 정도 큰 후 낮엔 식당일과 밤엔 술집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간장 중지 하나를 두고 밥을 먹을지언정 애들 밥 위엔 고기 몇 점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올려주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우리 같은 서름을 자식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옷 두 벌을 기워입고 또 기워입으며 안 먹고 안 자고 살다 보니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린 서울에 번듯한 자가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상연이 지수, 여기가 바로 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산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라니,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처음으로 가지게 된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친 전 그 집으로 이사를 가던 날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후 허리가 많이 안 좋았던 남편은 막노동을 그만두고 공장일에 전념하며 밤엔 대리운전을 뛰었고 저는 식당과 술집 설거지를 그만두고 오리고기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산 이후에도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밤낮 없이 뼈빠지게 일했어요. 또한 여전히 주위에서 독하다, 구두 세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저와 남편은 행복해 있죠. 술 취한 손님 상대하랴, 장사하랴. 많이 힘들지, 여보. 이제 번듯한 우리 집도 있으니까 당신은 좀 시험시험 일해도 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내 된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난 괜찮아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지금 좀 고생스러우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우리 상연이 지수가 우리처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하죠. 우리는 오직 자식들의 행복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아이들을 오냐오냐 버릇 없이 키우진 않았어요. 둘째인 딸은 우리의 고생에 보답하듯 참 착한 효녀로 자라준 반면 첫째인 아들은 조금 철닥선이 없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예의없게 행동할 때마다 남편은 아들을 엄하게 혼내곤 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엔 집안 형편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리운전을 뛰지 않았고 저 또한 가게 문 닫는 시간을 새벽에서 저녁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돈의 무서움도 소중함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아이들 또한 돈의 소중함을 알길 바랬습니다. 남편은 대학생인 아들과 딸에게 학비는 전부 지원해 줄지언정 용돈은 최소함만 주더군요. 용돈이 부족하면 너희들이 직접 일해서 벌어 쓰거라. 그래야 돈이 귀한 걸 알지. 학비 대출 안 받게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나 대학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재밌겠다. 딸은 군말 없이 오히려 신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기특하게도 첫 월급을 받아 저와 남편에게 내복을 사다 주더라고요. 반면 아들은 처음부터 남편에게 투덜대기 바빴죠. 엄마랑 아버진 돈도 많으면서 왜 자식한테 돈을 아껴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학점 잘 받는 게 제 인생을 위해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어디 한번 해보거라. 원하는 만큼 용돈 지원해 줄 테니까 이번 학교에 장학금 받을 만한 성적 한번 내봐. 아들은 신이 나서 학교를 다니는 내내 남편의 카드를 마음껏 긁고 다니더군요. 아무리 봐도 매일 친구들과 술 먹고 놀러 다니느라 바쁜 것 같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제안한 몇 달 동안 잠자코 아들의 행동을 지켜만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장학금은커녕 놀기만 하다가 학점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 남편은 예전에 주던 최소한의 용돈까지 아들에게 일절 지원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그동안 아들에게 지원해 준 만큼의 액수로 방학 때 딸을 유럽 여행을 보내주었어요. 넌 그만한 돈을 전부 술 먹고 노는데 탕진했고 부모가 준 돈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았던 네 동생은 유럽 여행하며 인생 경험을 쌓는 데 쓸 수 있었다. 상연아, 널 미워해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부디 이번 일로 네가 깨달은 바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울상을 짓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들이 대체 언제 철이 들려고 저러는 건지 걱정이 가득했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중견 회사에 취직했고 교대를 졸업한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른 줄에 접어든 두 아이는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그쯤 우린 서울의 노른자 땅에 상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건물을 운영하는 수입으로 저는 남편 건물의 1층으로 오리고기 가게를 이전한 후 평일에만 장사를 하며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 상당의 남편 명의로 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는 두 아이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세 개념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만 받으마. 1억은 지원해 주는 셈 칠 테니 나머지 1억은 다달이 그렇게 갚거라. 그 돈을 다 갚으면 그때 내가 명의를 돌려주마. 딸과 사이는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와 남편에게 고마워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아버지 또 그러신다. 돈도 많으시면서 주려면 그냥 주시지.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1억만 지원해 주랴? 아니에요. 누가 싫텐나요? 뭐 그냥 해본 말이에요. 사실 남편은 자식들에게 1억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딱히 자식들에게 말하진 않았죠. 살다 보면 목도 모으는 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라도 내가 애들도 모아서 더 보태서 돌려줘야지. 아들은 결혼 후 아들 하나를, 딸은 자신을 닮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회사원이었던 며느리는 오롯이 돈과 자식에만 시간과 관심을 쏟느라 가족 행사나 시댁길엔 무관심한 냈던 반면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이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잘했어요. 김서방, 아니 연락도 없이 이 주말에 어쩐 일인가? 아버님하고 등산 약속이 있어서요. 괜히 먼저 말씀드리면 저 때문에 또 음식 차리실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장모님, 이거 스카프예요.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장모님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았다던 사이는 특히 제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생겼다며 말이죠. 사위는 종종 남편과 둘이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등산과 낚시를 다니기도 했어요. 아들놈은 부모한테 영 무심한데 내가 우리 사위 덕에 아들 가진 부모의 기쁨을 알게 됐어. 고맙네, 김서방. 남편 또한 그런 사위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딸이 결혼한 지 2년 뒤 사위의 음식점이 건물의 갑질과 블랙 컨슈머의 악의성 게시글로 인해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힘들어하는 사위에게 선뜻 큰 돈을 내어주더군요. 남자가 열심히 살다 보면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거야. 어깨 펴고 기죽지 마.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잘 버텨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사정 나아지면 꼭 장인어른 돈부터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 돈을 별로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남편은 사위와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꼬박 3년 뒤 사위는 정말로 남편이 빌려준 돈에 이자까지 보태서 그 돈을 갚더군요. 남편은 사위를 기특히 하며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사위는 끝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라면서 말이죠. 나도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네. 그럼 이렇게 하지. 지금 자네랑 지수가 살고 있는 그 집 남은 1억 이걸로 받은 셈치고 명의를 지수 명의로 돌려주겠네. 공동명의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둘이 알아서 상의하고 남편은 뱉은 말은 지키는 사위가 정말로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파트 명의를 바꿔주며 그간 딸 부부가 보냈던 3천만 원이 넘는 돈도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사위를 보니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들끼리 목돈 모아 잘 살 애들이라며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씩씩대며 우리를 찾아왔더군요. 아버지, 자식을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파트 명의 돌려주세요. 차별은 무슨 차별이야. 내가 그 돈 다 갚으면 명의 돌려준다고 분명히 말했지. 걔들은 돈 다 갚았다. 넌 다달이 50만 원씩 제때 보내지도 않는 놈이 무슨 염치로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아들도 할 말이 없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아들은 대뜸 우리를 찾아와 무릎 꿇고 부탁을 하더군요. 아버지, 요즘 저 회사에서 줄 잘못 타서 승진길도 막히고 입지도 안 좋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퇴사하고 프랜차이즈 요식업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조건이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턱턱 내주신 적 없잖아요. 김 서방한테는 두 말 안고 돈도 빌려주셨다면서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저도 이젠 자식 있는 아빠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사위 일까지 들먹이는 아들의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사위 때처럼 차용증을 쓴 후 아들에게 창업 비용을 빌려주었죠. 웬일도 당신이 상연이한테 별 말 안 하고 돈을 빌려줬대요. 상연이 말대로 내가 너무 상연이한테만 잣대를 엄격히 들이댔나 싶어서 상연이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잖아. 게다가 그 애도 이젠 자식이 있는 아버지니 전보단 책임감이 생겼겠지. 부모 돈을 쉽게 생각할까 봐 차용증을 받긴 했지만 만약 사업이 그 녀석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진 않을 생각이야. 이제 자식을 가르칠 나이는 지났으니 다 큰 자식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기도 해야겠지. 나이가 들어선지 남편은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수도권의 한 시내에 매장을 차렸다더군요. 멀어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크게 잘 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적잖은 면하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저와 남편은 안심을 할 수 있었죠. 아직 순수익이 많이 남을 정도는 아니어서 돈을 좀 천천히 갚아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괜찮다. 그 돈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사에나 신경 써. 아들은 2년이 넘도록 남편의 돈을 조금도 갚지 않았지만 어차피 받을 생각이 없던 돈인지라 남편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물어보면 아들이 사업 사정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기도 했기에 남편은 아들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자꾸만 소화가 안 된다고 불편을 호소하더군요. 게다가 입맛도 잃고 자꾸만 살이 빠지는 것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남편은 청천병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함께 검사 결과를 들은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간경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남편은 중증 간 경변 판정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지금은 간 이식밖에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이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었죠. 우선 빠르게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입원 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남편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술도 잘 안 마시는 양반이 간이 왜 그리 상했다는 거요. 그동안 힘들게 산 대가가 고작 이런 병이라니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저는 가게를 쉬고 남편을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불행에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까지 모든 식구들이 다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딸은 남편에게 자신의 간을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딸의 말을 매몰차게 거절했죠. 내가 자식들 건강 해치면서까지 더 살아서 뭐하냐. 됐다. 간 이식 대기 순서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오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야. 난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도 딸은 결국 남편 몰래 공여자 적합검사를 받았더군요. 하지만 검사 결과 딸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말았죠. 딸은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제게 전화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대로 우리 아버지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 막막한 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처럼 차마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의 건강을 빼앗을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증상이 심해져 점점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이 심해지는 남편을 보니 사태의 심각성이 실감나더군요. 이러다 정말로 남편이 죽겠다 싶어 저는 결국 긴 시간 고민 끝에 남편의 병문안을 왔던 아들을 조용히 불러 어려운 부탁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상연아 엄마가 되어서 자식에게 이런 부탁하기 너무 미안하다만 저대로 뒀다간 네 아버지 정말로 큰일 나게 생겼다. 이대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기엔 네 아버지 인생이 너무 가엾지 않니? 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자식인 너도 잘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상연아 네가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우선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지만 지수가 부적합한 적이 나온 마당에 자식 둘 중에 한 명은 적합한 적이 나오지 않겠어? 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저는 두 손으로 아들의 손을 붙들며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기암하는 표정으로 소리쳤죠. 내가 미쳤어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아직 살날 창창한 재간을 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눠주라고요? 자식 인생 망칠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도 자식 간을 안 받겠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손주도 보고 돈도 벌만큼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봤으니까 이만하면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인 거예요. 자기 명보다 더 많이 바라면 욕심이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전지수 걘 맨날 자기만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인 척하더니 이 상황에 자기 혼자 멋대로 검사받고 부적합 판정까지 받아서 절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든대요? 걔 사실 검사도 안 받아보고 아버지한테 간주기 싫어서 미리 선수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전 절대로 못하니까 저한테 쓸데없는 희생 강요하지 마세요. 아들은 냅다 소리를 질러버리군 씩씩대며 병원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전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어요.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간을 공유해 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니 아들에겐 거절할 자유가 있는 것이 당연했죠. 저 또한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말이라도 꺼내보자 싶어 아들에게 애원 섞인 부탁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건 말이 심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간을 주기 싫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자기 부모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저는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남편과 함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어 후회가 막심해졌어요. 그렇게 펑펑 울다 보니 곧이어 화가 치밀어오르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단단히 한 소리 퍼볼 요량으로 다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을 찾아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죠. 병원을 나온 전 주차장 앞에 서서 흡연을 하던 아들을 발견하곤 곧장 아들에게로 다가갔어요. 아들은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대화 내용을 들은 순간 저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다시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인네들이 노망났나 봐. 나한테 글쎄 간이식을 해달라고 했다니까? 내가 미쳤냐? 적합한 적 나오면 어쩌려고 검사를 받아? 이대로 노인네 돼지기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는 집도 내 명의가 되고 술집 차리면서 빌려준 돈도 안 갚아도 될 텐데 아버지 아직도 내가 프랜차이즈 식당하는 줄 알지 유흥주점 차린 건 꿈에도 몰라. 그딴 프랜차이즈 차려서 언제 돈 벌어? 옆에 여자 앉히는 술집 같은 걸 해야 지금처럼 호구들이 돈을 펑펑 쓰지. 아무튼 구두새 같은 노인네가 예전부터 돈 가지고 사람 약 올리는 거 짜증나서라도 돈 절대 갚을 생각 없었는데 곧 죽는다니까 완전 땡큐 아니냐? 차용증 쓴 것 때문에 돈 갚으라고 할까 봐 맨날 장사가 잘 안 된다. 본사에서 자꾸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한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느라 얼마나 피곤했는데 구두새 영감탱이 그렇게 돈 가지고 나한테 갚질하더니 꼴 좋게 됐다. 천벌받은 거지 뭐. 제가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거랍니까? 아들이 우릴 속이고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해도 기암할 만한데 그 나머지 말들이 더더욱 충격적이더군요. 아무리 아들이 저밖에 모르는 애였다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 부모의 죽음을 기뻐하는 호로자식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가가 냅다 아들의 뺨을 후려쳤죠. 아! 뭐야? 어, 엄마? 영문도 모르고 뺨을 맞은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저를 보고 상황 파악이 된 것 같더군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담배를 비벼 끈 아들에게 저는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던 거예요? 설마 제 통화 내용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 들었다. 걔만도 못한 자식. 아무리 저밖에 모르는 놈이라지만 네가 이 정도 페루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뭐? 천벌을 받았다고? 천벌은 언젠가 네가 받게 될 거다. 어떻게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하며 산 네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괘씸해서라도 네 아버지한테 너한테 빌려준 돈 다 받아내라고 할 거다. 망할 자식.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고 애지중지 끼고 산 내 인생이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널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키워버렸어. 하, 다 들으셨나 보네. 그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 줄 아셨어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인 저한테 돌아올 재산 비율이 상당한 거 아시죠? 돈 갚고 다시 아버지 유산으로 메꾸면 되죠 뭐. 지금 살던 집 정도는 당연히 저한테 넘어올 거고요. 솔직히 아버지가 그동안 돈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값질한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남들은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라는데 전 진짜 지지리도 부모보고 없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요즘 간 공여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데 과연 아버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올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콩꼬물 더 떨어질 거 없나 싶어서 왔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런 걸 바라는 건 무리겠네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재산 문제 정리해야 하니까 저 가요. 너무도 허탈해 헛웃음마저 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한 말을 저에게 들킨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실로 돌아와 아들과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곤 남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아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끈 쥔 주먹을 부들댔죠. 그 한심한 놈이 그렇게 돈만 밝히더니 결국 할 때까지 가꾸려 내가 죽기 전에 그놈에게 지원해준 모든 걸 전부 빼앗아와야 내 죽어서도 눈을 편히 감겠어. 차라리 재산을 익명으로 사회에 기부해서라도 그놈한텐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아직까지 남편과 분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초저녁에 딸과 사이가 우리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사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내뱉었죠. 장인어른 간이식 제가 해드릴게요. 저 사실 장인어른 몰래 적합 여부 검사 받았어요. 다행히 적합한 정도 받았고요. 뭐? 이 사람아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야. 내가 내 자식 간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 간을 어떻게 받나? 장인어른 그러지 말고 제발 간이식 받아주세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분명 눈앞에 존재하는데도 장인어른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저랑 제 아내 가슴엔 평생 사라지지 않을 피멍이 들 겁니다. 제발 저랑 제 아낼 위해서라도 고집 그만 부리시고 간이식 받아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저도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가 이 사람한텐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 테니까 우리 우선 살아요. 네? 저 아버지 없이 정말 못 살아요. 사이와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애절한지 지켜보던 제 눈에서까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결국 남편은 두 아이의 설득 끝에 간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아들도 날 외면했는데 끝내 내 사위가 날 살리는구나. 고맙네 김서방. 상연이 그 놈과 달리 자네와 우리 지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정한 내 자식이야. 수술을 들어가기 전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고맙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부디 수술 잘 받고 무사히 나와야 하네. 내 남편을 살려줘서 어려운 결심을 해줘서 정말 고맙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죠.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퇴원을 한 남편은 아직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벼르고 있던 복수를 시작했어요. 아들을 혼내줄 이날만을 기다리느라 병원에서 매일같이 이를 갈았다며 말이죠. 나다 상연아 병원에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해서 퇴원하고 집으로 왔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려무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앙금은 풀고 가고 싶구나. 남편은 그냥 불러들이면 아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위가 남편에게 간의식을 해준 사실을 모르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앙금을 풀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아들은 유산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지 아주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으로 달려왔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딸과 마주한 아들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에 얼빠진 표정을 짓고 말았죠. 나 김서방이 간의식 해줘서 수술받고 퇴원했다. 네? 아니, 아버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래 너도 나한테 유흥업소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당 차렸다고 거짓말했잖니 그래서 나도 너한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 좀 해봤다. 넌 내가 죽으면 내 돈 꿀꺽 갈 생각에 신나 있었다며? 그런데 어쩌냐? 내가 이렇게 김서방 덕에 멀쩡히 살아 돌아와서 아, 아버지 그, 그게요. 전부 오해세요. 그냥 그땐 친구랑 통화하다가 허세 한 번 부려본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가 죽길 바란다는 게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대뜸 제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하니까 저도 욱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 했던 거예요. 믿어주세요. 남편의 말에 아들은 그제야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는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에게 마음이 돌아선 남편에겐 시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였죠. 남편은 아들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그동안 네가 월세라고 드문드문 보내준 돈 700만 원 돌려주마. 대신 네 명의 집에서 나가라. 난 괘씸해서 더는 널 내 아들로 생각 안 할 거다. 내가 빌려준 돈도 당장 안 갚으면 법적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다 받아낼 거야. 아, 아버지! 부를 것 없어. 난 그동안 어떻게든 너에게 인생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 하지만 그런 내 노력은 전부 헛수고였던 모양이다. 자식인 네가 날 저버렸으니 나도 더 이상 네 부모로 살기 싫다. 집은 당장 내놓을 테니까 나 입원한 동안 바쁘다면서 딱 두 번 5분씩 얼굴 보인 네 아내랑 자식 데리고 당장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테니까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제 발로 나가. 알았어? 아버지! 정말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말시수한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 집에서 나갈게요. 그깟 집 그깟 돈 주면 그만이죠. 전 항상 돈을 무기로 자식을 가르치려고 드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거두는 엄마도 늘 착한 척하면서 저만 나쁜 놈 만드는 지수제도 김서방도 다 싫었다고요. 그렇게 자식한테 신볼 나쁘겠으니까 아버지 간이 모조리 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김서방 간으로 생명 연장하셨다고요? 그 따위 신보로 자식까지 버리고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봅시다. 자식 버리고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식받은 간까지 모조리 다 망가져버리고 말걸요? 어디 두고 보세요. 저 이렇게 물먹인 죄 언젠가 꼭 그대로 돌려받으라고 제가 밤마다 물 떠놓고 기도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시라고요. 오냐 내가 꼭 만수무강해주마. 고얀놈 차용증에 약속된 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전부 다 토해내라. 안 그러면 네 그 더러운 술집으로 손장을 날려버릴 테니까 넌 진짜로 널 위해 주는 부모를 그깟 돈 때문에 잃은 오늘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다. 아들은 자신의 애원이 통하지 않자 곧바로 사납게 돌변했고 끝내 남편에게 악당까지 퍼붓더군요.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딸은 아들의 집 밖으로 마구 밀치며 소리쳤죠. 나가 이 개자식아. 넌 이제 내 오빠도 아니야.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내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난 네가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매일 지옥 속에서 살길 빌고 또 빌 거야. 감히 내 부모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값 언젠간 톡톡이 치를 날이 올 거라고.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쓰레기 자식아. 꺼져. 착하기만 했던 제 딸이 그렇게 악에 받친 모습을 저는 난생 처음 봤어요. 엉망진창이 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행복을 바라며 악착같이 살아왔건만 그 모든 걸 산산조각 내버린 아들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들과 영영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또한 우리와 인연을 제대로 끊기로 작정했는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 아들의 그 며느리라고 며느리 또한 우리에게 연락한 동 하지 않았죠. 남편은 그 집을 판 돈을 전부 사위에게 주었어요. 장인어른 전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저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 아닌 걸 욕심낼 생각 전혀 없어요. 이러려고 장인어른께 간이식을 해드린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이러시면 제 진심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밖에 내 목숨값 실세 그리고 이 돈이 자네가 내게 양보해준 건강의 값어치 발끝만도 못 미친다고 난 생각하네 그러니 내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냥 받아주게 차라리 이 돈을 보태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건 어떤가 혼자 사시는 사부인도 모시고 살 수 있게 말이야 좋은 생각이다 여보 안 그래도 어머님 요새 부쩍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 지금 집은 방이 작아서 모실 엄두를 못 냈는데 이참에 이사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자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잖아 사위는 자신의 홀어머니 이야기가 거론되자 그제야 머뭇거리며 남편이 주는 돈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남편과 제게 큰절을 했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아서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 없는 건 오히려 날세 이 사람아 자식 간을 빼앗아가는 사도님 미울법도 했건만 자네랑 수술 받던 날 내게 다행이라고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던 사부인의 고마운 얼굴을 내 잊을 수가 없네 그런 선한 모친 아래에서 자랐으니 자네 또한 그렇게 됨됨이가 바른 걸 테지 자네가 내게 준 두 번째 인생을 나 또한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겠네 정말 고마우이 또한 저는 사위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김서방 자네 요즘 마스크 시국 때문에 다시 장사가 힘들어졌다지 그 못된 건물주가 그 와중에 월세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니 이참에 그냥 그 건물에서 나오는 건 어떤가 네? 하지만 그럼 당장 장사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건물로 들어와 평생 월세와 관리비 전부 무료로 해줄 테니까 자네 장인이랑 이미 다 상의한 거야 난 이제 70이 다 돼서 어차피 힘들어서 가게 접으려고 했으니 그 자리로 들어오게 다른 사람에게 세 주는 것보다 가족인 자네가 들어와 준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반가운 일도 없지 우리 건물 나름 노른자 땅에 있는 거 알지? 유동인구도 많아서 밥장 사하기 딱인 위치야 말은 안 했어도 그동안 가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결국 사위는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사위의 마음고생이 너무도 잘 느껴져 저는 그런 사위를 꼭 안고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식당을 그만두고 사위는 우리 건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위에게 간이식을 받은 지도 2년이 흐른 지금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남편과 사위는 둘 다 건강을 되찾았어요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두 사람 다 수술 이후 술을 끊었기에 둘은 더 이상 함께 술잔에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죠 대신 두 사람은 요즘 각종 차에 맛을 들여 저희 집에서 종종 다독까지 하고는 합니다 한편 시국이 점차 풀리며 다행히 새로 시작한 사위의 음식점은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저도 큰소리 뻥뻥 치긴 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아휴 그냥 두세요 장인어른 저희 직원들도 있는데 왜 홀청소를 하고 계세요 장모님도 얼른 고무장갑 벗으세요 그냥 우리 예쁜 사이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지 얼른 퇴근하고 가세 사부인께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겠네 오랜만에 우리 손녀도 만날 생각하니 들뜬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구먼 사위와 저희 딸은 남편이 준 돈을 보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부인과 합가를 해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고맙다며 사부인은 종종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곤 합니다 오히려 고맙고 죄송한 건 우리인지라 우린 사부인을 뵈러 갈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사들고 가곤 하는데 제법 식사 자리를 자주 가져서인지 요즘엔 사돈이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사이가 많이 돈독해졌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와중 몇 달 전 저는 마음 불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전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 화면 속 이름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저 상연이에요 다행히 제 전화 받으시네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악담을 퍼붓고 인연을 끊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아들의 근황은 굉장히 충격적이더군요 엄마,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발음이 아니고 혹시 아버지 아직 저한테 화 많이 나셨어요? 그러신 거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저 좀 그만 용서해 주라고 잘 말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 저 지금 폭삭망에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가 운영하던 유흥주점 있죠? 거기에 불씨 단속에 걸려서 저 검찰에 송치됐었어요 제가 미성년자 접대부를 싼 맛에 몇 명 고용했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걔네 친구들한테 술 판 거 세금 탈세한 것까지 다 걸려서요 게다가 제가 사장으로서 직원 교육 좀 시켰기로 써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종업원 한 명이 제가 평소 직원들을 폭행했다면서 진단서까지 끊어가지고 절 고소했더라고요 덕분에 가게는 완전 폭삭망하고 전 판사한테 초범인 점을 어필하면서 싹싹 빈 덕에 겨우겨우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어요 세금 폭탄 맞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돈 전부 내고 가게까지 날려먹어서 저 지금 진짜 알거지예요 잠깐 가게가 어려울 때 아내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 돈까지 날려먹었다면서 아낸 자기 돈 당장 못 메꿀 거면 애들이고 유혼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버지 잘 설득해서 저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차용증 쓰고 이번엔 꼭 제때제때 돈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망하자마자 절 버린다는 아내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도 어쩌겠어요 저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은 마당에 아내랑 이혼까지 하면 갈 곳도 없는 외톨이 신세된단 말이에요 집도 아버지가 도로 가져가신 마당에 결혼할 때 해온 것도 없고 날려먹은 돈만 잔뜩이어서 분할받을 재산도 별로 없을 거라서요 엄마 제가 그땐 너무 멍청해서 진심으로 절 아끼고 사랑해준 부모님의 소중함을 미처 몰랐어요 저 지금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네 처지가 참 딱하게 되긴 했구나 근데 난 아니 우린 널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들어보니 지금 처한 상황 중에 네가 억울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나 네 이득을 위해서 어린 미성년자 애들이 인생을 망치고 범법행위를 한 데다가 직원들 한 데 갑질도 모자라 주먹질을 해? 그럼 당연히 그 죄값을 응당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 들어보니 네 아들에겐 너 같은 아버진 지금 당장은 없는 게 낫겠구나 애를 위해서라도 어머미 너랑 이혼하겠다는 건 나도 틀리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널 도와주지 않는 건 부모를 저버린 폐륜아인 너에게 부모로서 내가 내리는 벌이야 상연아 우린 너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줬었다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다 못해 기회를 준 부모인 우리 가슴에 대목까지 박은 건 바로 너 자신이야 이번 일로 네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이게 행동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가진 재산을 모두 잃은 것과 가족을 잃은 것 둘 중 어느 것이 너에게도 혹독한 대가였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이 말이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부디 앞으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만큼은 잊지 않고 살길 바란다 저는 냉정하게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말을 내뱉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몇 번이나 제게 더 전화를 걸었지만 어차피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뻔해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 남편이 심란한 표정으로 알겠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남편 또한 저처럼 더는 아들을 용서해줄 생각이 없으면서도 아들의 처참한 말로에 마음이 무거워진 거겠죠 인연을 끊었다고 한들 한때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 자식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인 얼마 전 아들은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한 통 보냈더군요 결국 자식을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그때 끝까지 절 모른 척 하신 덕분에 저 지금 빈털털이로 이혼당하고 닭장 같은 원룸에 살면서 술집 웨이터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요 저 지금 엄마 아버지 마음 불편하라고 죄책감 들라고 일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 나락으로 보냈다는 걸 아니 마음이 무겁죠? 더 늦기 전에 다시 자식을 찾을 기회를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아들은 아직도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인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아픈 존재로 남아있을 테지만 여전히 남편과 저는 아들을 받아줄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죠 제발 언젠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말입니다 사위는 여전히 남편에게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며 아들을 잃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어주고 있어요 좋은 아들이자 사위 우리 딸의 다정한 남편 손녀의 듬직한 아빠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사위에게 저와 남편은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위가 준 남편의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믿으니까요 평소 이 채널에 많던 훈훈한 사연들과 달리 자식의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한 제 사연은 조금 씁쓸하죠 저는 다른 부모님들은 우리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식은 내 한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이죠 하지만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고 열 개를 주면 스무 개 서른 개를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자식은 때론 과감히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부모지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간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남편과 달리 행복한 세월을 향해 끝까지 자식들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